와우! 난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어! 무슨 사람도 오시더라고요. 그냥 멀쩡해. 이렇게 먹기를 했어요! 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얘기는 그냥 6분거든요. 근데 걔는 1반 이러고 그냥 끊어요. 연기를 할 힘이 없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친구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아, 멋지다, 반갑댕! 저 세븐이 왜 여기 있어요? 아, 여기 세븐이시다는데요?